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지구 전문가 김지우입니다 3월 31일 토요일 3월 월말 경주 토요 경마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3월 4주째 경마가 대상 경주가 열리면서 상당히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 이변이 많이 발생했던 토요경마 일요경마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주는 그렇게 어려운 경주가 많이 월말 경주답게 짜여져 있긴 합니다만 배당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인기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죠 토요일 경주는 능력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다면 일요일 경주는 기복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토요경마와 일요경마가 섞여서 같이 편성이 짜여졌다면 상당히 쉬웠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월말 경주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주에도 우리 김준위원은 변함없이 또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조교를 열심히 보고 오셨는데 자 이번주 월말 경주를 대비한 서울 조교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월말이다 보니까 강마방에서 아주 빡세게 조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의 두 눈을 갖다가 너무나 즐겁게 해줬고요 지난주에는 진짜 마사의 건물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엄청나게 심했었기 때문에 태풍바람이죠 자 이변이 좀 많이 연출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또 쉽지가 않았어요 일요일날 그래서 은근히 또 팬들 여러분들께 이 배당을 좀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야 되는 그런 그림들이 좀 아까비로 이 막건조합이 좀 미스가 나고 거기에 또 충막감 선정에 미스가 나고 거기 1,3착의 결과가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팬들 여러분들께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로지 1,2착이 들어와서 10배가 됐든 20배가 됐든 50배가 됐든 100배가 되는 그런 걸 맞춰야지만이 경마가 또 한구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에도 재미난 마필들이 많이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한 내용 그대로 조교 우승화들 또한 이 월말에 강한 승부 의혹이 걸려있는 승부 쪽을 말들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복수전 확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말 경주를 대비한 조교 때 무슨 조교장 분위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열심히 조교하는 마방이 있는 반면에 또 대충대충 하는 마방도 있죠 자 이번 주도 월말 경주답게 또 한번 재미있게 붙어봐야 되는데 김준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승부 경주 6경주 9경주 2개의 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서 6경주는 A급으로 그리고 9경주는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하셨네요 필봉이의 승부 경주도 2개죠 7경주와 10경주가 준비됐습니다 7경주는 X파일로 그리고 10경주는 A급으로 자 승부 경주를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아 빠졌네요 대박 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 11경주 준비를 해놨습니다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다음 부분 말씀드리면서 1경주 곧바로 들어갑니다 국산호군 1200m 마련 경주고요 자 14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신의 능력 마필들 간에 대혼전 경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되는 마필들이 맞습니다 1번 우승복 3번 명손 그리고 7번 온수리 8번 다비 거기에 11번 브라운 테리어 13번 내장상 자 9번 로열 갤러퍼까지 한 7마리 정도가 자력 입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7번 온수리가 승군전인데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승군전에 관계없이 한 번 더 때려볼 마필이 아닌가 싶어지는데 51kg의 부담중량에 경주거래 1200이지만 직전 대비전에서 와하하를 무려 11마신 대마신으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거머쥐던 7번 온수리 강축으로 팔려나갈 것 같아요 자 온수리에 붙여서 후차권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준비가 잘 되어있는 마필이 있다면 어떤 마필이 있습니까 네 조교를 통해서는 딱 두 마리를 한 번 인정을 해주고 싶은 그런 그림인데요 먼저 월말의 특성상 마방에서의 상금을 그렇게 썩 많이 벌지 못한 마방 더군다나 이번 3월달이 5주 경마로 펼쳐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가난한 마방은 월말에 될 수 있는 마필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이대봐야 되는 게 이런 게 또 월말 경매의 묘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속이 54조 박천서 마방을 갖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터무니없이 이제 모자라는 이 상금 속에서 자 오늘 토일날에 또 대눈 마필드를 엄청나게 겁나게 많이 꺼내왔는데 사실 이제 3번 명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지 힘입니다 얘는 오로지 힘으로만 자 밀어붙이면서 나름대로 선두권도 압박을 했었고 거기에 뭐 추입으로 탄 적은 없어요 추입으로 타면 얘가 힘 조절을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아예 뒤에서 퍼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다 뿐이지 자 오늘 주인권 기수의 특유의 그 놀라운 기승술이 폭발이 되면 게이트 3번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선두권에 달라붙어야 되고 그러면서 웃는 일을 갖다가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일명 무빙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명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힘이 아주 기가 막히게 깍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놀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우승복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클린업 축제가 대가리까지 널널하게 올라오는 모습 팬들 여러분들이 다들 감상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승복은 이게 우리의 승부막권이었습니다 1경주에 우리가 이제 컴새 리처브라고 한방 붙여서 14배당짜리를 갖다가 자신있게 한번 때려 먹었는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선행마였었던 이 클린업 축제를 갖다가 취입으로 그것도 외곽에서 날라오면서 저는 못 날라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의 이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이 박상욱 이수가 이 우승복을 끌어올리면서 우리에게 한방의 기쁨을 안겨줬는데 그 당시에 그 끝걸음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자 그때는 이제 취입으로 올라왔어요 오늘 게이트 1번입니다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또 바로 바로 또 반응을 보이면서 스타트가 조금이나마 2% 잘되면 직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1번 우승복까지 뚝심 쪽에서 기대를 가지면 1경주부터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자신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온수리가 뭐 축으로 지금 팔릴 거고요 지금 조교가 잘되어있는 1번 우승복과 3번 명선 이 뒤에 마필을 지금 소개를 해줬는데 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 중에는 8번 다비가 있고요 또 승부운전입니다 11번 브라운 테리어 13번 내장산 승부 의지가 관건이죠 상대 마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승부를 세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11번과 13번은 현장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마필들의 그 컨디션이나 또 어 어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정보력을 동원을 해서 한번 11번과 13번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 국산 육군 경주 1200미터인데요 요번 경주도 14마리의 마필이 나왔습니다 자 1번 화인 챔피언 그리고 2번 영원한 친구 4번 순발력 거기에 7번 사르카 8번 하이플레이스 13번 새청자 14번 스토미호크 요런 마필들이 입삼고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4번 순발력이 가장 많은 인기가 없겠죠 이번 경주는 일경주와 반대로 마필들의 능력이 고만고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아 그런 경주 편성인데 자 실전을 적응해 나가면서 걸음이 몰라보게 늘고 있는 4번 순발력 인정해야 되겠죠 어때요 4번 순발력 네 저는 이제 최은중 경주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육군에서 다 상대들이 다 경주마들이 아직까지는 좀 힘이 덜 찬 모습 속에서 다 기복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혼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월말의 특강을 한번 제대로 잘 살리면 이 전투조교라는 게 있죠 무식하게 자 쓰대끼로 지어짜면서 실전처럼 조교를 한 또 이번 또 영원한 친구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35조 하재형마방이 거의 월평균 한 1억은 벌어요 1억 이상을 1억 가까이 근데 이번 3월달에 5주경마인데 4천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이번 또 월말에 꺼내놓은 마필들이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문세형 기수가 사실 35조에서의 기둥인데 채찍 엄청나게 두들깁니다 거기에 또 말까지도 좋아요 또한 채찍 맞으면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스피드가 2배 이상 증감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35조 하재형마방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인기가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특히 이제 마방이 가난하면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지만 또 어떻게 이제 배팅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불러나야지 세금 내고 갈리연도 월급 주고 그리고 또 마필들 맛있는 거 매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원한 친구가 이번 육군에서는 제일 강력한 승부의지가 보여주고 있는 승부조규마라는 걸 또 강력하게 한번 조교우수마로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순발력은 기용철 마방은 그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신의 마필 갖고 바로바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차근차근 마필을 만들어가는 마방이죠 마필이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승부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타로 때리고 갑니다 마필이 그 한복기가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승부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4번 순발력은 한 번 더 승부를 한다 필봉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4번 순발력은 뭐 축으로 인정을 하겠고요 2번 영원한 친구 좋은 마필이에요 하지만 2번 영원한 친구보다 이번 교주 불안불안한 인기마가 한 말이 있는데 7번 사르카 이 마필이 가장 불안해요 이런 마필들을 지금 배당 메리트도 없는데 인정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버리고 가느냐 이게 선택이죠 필봉이가 이번 경주에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7번 사르카는 이번에는 아니다 직전보다 마필이 도름이 안 나옵니다 직전보다도 컨디션이 좀 더 다운이 됐고요 또 훈련간도도 많이 약해져 있는데 직전만큼 걸으면 안 나와주고 있죠 7번 사르카가 이번 경주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다 자 이런 마필들 세게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책을 놓고 펴서 펴고 계신다면 7번 사르카 같은 마필들은 그냥 지우세요 지우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 국산 육군 1000m 경주 신의 마필들 간의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도 지금 뭐 마필들이 뛰어온 능력만 놓고 보면 1번 동방무패 그리고 8번 일진 청풍 9번 과천맹주 거기에 12번 개마전설 요런 마필들이 많은 인기 얻겠죠 더군다나 또 11번 골드진까지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11번 골드진은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재급물 받았는데 결승선상 직선주로 해서 내책으로 사행을 아주 급사행을 하는 바람에 이 마필이 재급물 받고 지금 출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골드진이 재검 받을 때의 모습에서는 전혀 내책을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또 조교 때도 내책을 사행하는 모습을 잡기 위해서 펜스에 바짝 붙여서 열심히 몰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 11번 골드진도 요번 경주 승부는 걸린다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필의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9번 과천맹주가 그래도 좀 한수위의 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9번 과천맹주의 입사권 파트너 어떤 한 마필이 좋아 보였어요 네 현재 조교우씨의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이 발걸음을 보여주는 또 이 육군마가 하나 한자리 자리 잡고 있죠 다름이니 또 1번 이 동방무패입니다 자 월요일날에는 이 기억날 그날 가청도프 삼두가 가볍게 몸을 풀고 또한 이 강렬한 병합을 했을 때 당시 이 기억날 그날하고 상위군마라고 병합을 하는데요 말이 안 밀리면 게임은 벌써 끝난 겁니다 자 기억날 그날한테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오늘 게이트 1번에 박태종 기수 자 얘가 2전 뛰었어요 2전 뛰어서 직전에 선행이 안 됐고 선두권에 달라붙지 못하다 보니까 착수원권에도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2전밖에 안 띈 말을 똥 말이다 라고 보면 요거는 아주 큰 착각이죠 말은 한 5번을 뛰어야지 그 마필의 각질과 능력을 간판을 하는 거지 어떻게 2번 뛰고 직전에 못 왔으니까 또 첫 실전에서 3차 갔는데 두 번째 실전에서는 밑바닥 꼈으니까 똥 말이다 요거는 웃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 1번 이 동방무패가 자 그만큼 지금 상대들이 다 허접한 그런 상대들을 좀 만났고 자 오늘 게이트 1번에 박태종 기수 뭐 조교 때 보여준 걸음이다 하면 정계에 상관없이 선입을 하든 취입을 하든 정계에 상관없이 입상권 한 자리는 그냥 와줘야 된다 요거는 그냥 무조건 조교발로 밀어붙여도 입상권 한 자리는 와 있다 박태종 기수는 분명 해결선으로서 톡톡히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1번 동방무패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한번 감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거 삼경주에서 네 동방무패를 쌍으로 공략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방무패 8번 일진청풍 9번 과천맹주 3주의 마필이 많은 인기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세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9번 과천맹주가 더 많은 인기 얻겠죠 그리고 또 상승세의 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과천맹주가 머리 팔릴 텐데 동방무패가 머리 치고 들어오면 쌍승식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선행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네 좋습니다 자 1번 동방무패 한번 쌍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으죠 동방무패 한번 쌍승식까지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4경주는 혼합 4군 1000m 용주입니다 요번 경주도 12마리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2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양상이죠 2번 레이징팀 5번 대하무성 7번 노피어맨 그리고 여기에 11번 비바라슬림 슬램 12번 파시주니어 요러한 마필들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요번 경주에서 지금 유일하게 국산 마필 한 마리가 지금 팔립니다 조경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5번 대하무성이 그나마 지금 국산 마필 중에서 팔려주는데 제가 볼 때는 국산 마필 중에서도 대하무성은 이미 걸음이 다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세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세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7번 노피어맨 거기에 2번 레이징팀과 11번 12번 요러한 마필들 싸움으로 압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시는데 자 노피어맨이 직전 경주 아쉬운 3차기였는데 덜 가고 3차기예요 이번에 노피어맨 어땠습니까 네 이제 덜 가고 3차기다라기보다는 2월달에 얘가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팬들 여러분들이 이런 기억을 잘하셔야 돼요 2월달에는 선행마들이 맥을 못 쳤고 뚝신마들이 강세장이었고요 더군다나 3월 초반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꽃샘추위와 비가 오고 또한 강풍이 불다 보니까는 모래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상당히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갑작스럽게 선행마들이 빙빙 돌면서 최근에 선행마들이 배당을 내고 있다는 건 팬들 여러분들이 항상 또 기억을 하시면 이제 판때기가 벌써 주로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구촌 JS 거기에 또 백두아 치면 메모리스한테 덜미가 잡히면서 선행가서도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는데 이번에 선행가면 깨질까요? 절대 안 깨집니다 그만큼 마른 준비가 다 끝나져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하주기수가 맘먹고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나서는 게 관건인데 2번 네이징팀 쪽보다는 7번 높이하멘 쪽이 훨씬 더 조교 컨디션이 우수하다라는 걸 강력히 좀 이야기해드리겠고 오늘 선행가면은 그냥 대가리입니다 쌍숭식 대가리 지하주기수 7번 높이하멘 33전은 요거 하나 금지에 출장받을 제일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관리마라는 걸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노피오맨 머리 팔려요 뭐 관리마나 마나 이게 지금 노피오맨이 머리 팔리는데 제가 왜 이 노피오맨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선행을 나갔을 때 지난번에도 직전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갔을 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노피오맨이 마지막에 가서 뒷심이 지금 2% 정도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노피오맨이 직전 경주보다 상태가 얼만큼 변해왔고 또 뒷심을 지구력 보강을 얼마나 시켰을까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쭤봤었죠 7번 노피오맨 지구력 보강 많이 시키고 출전합니다 심도 꽉 차 있으니까 이번에 선행 나가면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자 오경주 국산 육군 1000m 경주 신혜마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데뷔전에 나서 마필들이 다죠 단 한 마리 10번 과천돌풍만 실전 경험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데뷔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10번 과천돌풍이 또 축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10번 과천돌풍을 과연 축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과천돌풍을 축으로 인정을 하면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왜냐 과천돌풍에 붙여서 1번 라온 초이스나 6번 스마트 브레인 이런 쪽으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천돌풍 축으로 인정해도 될 것 같아요? 인정해야죠 지금 이제 이 가천돌풍의 능력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출전하고 있는 시네망아지들 중에서 앞날 발전 기대치 가능성이 있는 시네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없어요 조교로는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말들이 힘도 덜 찾고 아직까지 주로 적응도 미흡하고 거기에 또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시네마들로서 조교다운 조교가 제대로 된 세력이 단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또한 능겁돼도 보여준 게 다 이만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번 이 가천돌풍은 그만큼 또 이 기억날근한이라든지 동방무패하고 이 삼두가 병합을 하는 건데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데요 잘 따라갑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스니까 10번 가천돌풍을 놓고 이제 시네마만 잘 찾으면 되는 경주라는 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번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1번 레인 베블이 지금 유미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요마필이 요목교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란 말이죠 뚜렷하게 선행방어가 없습니다 뭐 12번 심한폭주주 선행을 나갈 수 있지만 유미라 기수는 물물 안 가리죠 일단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야 버티든 죽든 결론이 나오는데 레인 베블이 예를 들어 선행을 나갔을 때 이마필 버티겠습니까 자 유미라 기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유미라 기수가 입상하면 제가 그냥 한 판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레인 베블에 대해서는 관심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8번 질주천리가 은근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김정균 기수의 감량 50이면 충분히 또 이 8번 질주천리 이 말필이 질주자가 들어가니까 이번 천미터를 내에서 멋진 질주 한 번 해서 채범맹 기수하고 아주 맞장구 한 번 치면 그나마 좀 따끈한 배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당구장패치 5개는 PD 체킹해 주시고요 테크닉만 잘 받쳐주면 기대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인 베블은 선행을 나가도 안 된다 하지만 레인 베블보다 오히려 마필 완성도에서 높아져 있는 8번 질주천리를 관심을 가져라 라고 우리 김준위원이 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요 질주천리 가지고 항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육경주는 혼합 4군 경주입니다 1300m 마련 경주인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중에 우리 김준위원이 첫 번째로 맞이하고 있는 A급 승부처죠 자 김준위원의 A급 승부 육경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토요 육경주입니다 토요일날에 배팅강도 좀 자신있게 올려서 붙어보는 A급 승부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이 1300m 레이스 자 이번 판때기가 과연 터지는 판때기냐 안터지는 판때기냐를 갖다가 먼저 가려내야지만이 팬들 여러분들이 이제 승부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경마장에서 항상 이 배당판에 현혹돼가지고 뭐 깜빡깜빡대는 또한 배당판에 빵꾸가 나면은 아주 미치고 한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저배당만 들어오는게 경마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순간에 뭐 이거밖에 없다 또한 저배당밖에 없다 또한 점 배당 나오면 더 팬들 여러분들이 흥분을 하셔가지고요 거기다 막 진짜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경마가 항상 뭐 점 배당이 들어옵니까 점 배당이 부러지면서 터지는게 또 경마인데요 자 상처는 누구도 대신 치러주지 않아요 자 이런 그림에서 제가 팬들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터지는 판때기 수상한 냄새만 나면은 가감하게 우리는 중고 배당을 때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팁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번 1300을 갖다가 승부를 해야 되느냐 자 9번 스피더가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자 직전에 후미권에서의 깡추입으로 분명 착순권까지도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얘가 6차권까지 결승주로 해서 날라오는 그림이 너무나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팔리죠 그런데 자 조교로는 제가 절대 인정 못합니다 이상형 기수가 가지고 댕기는데요 아직까지 뭐 힘도 덜 찾고 그렇다고 발걸음이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또한 발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오랜 시간 장시간 뛰어댕기면서 마피를 갖다가 잘 다듬은 것도 아니고 조교가 아직 미흡한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리가 1300m로 늘었으니까 직전에 보여준 것만큼이나 더 뛰겠지 이건 착각입니다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안되기 때문에요 자 9번 스피더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배팅권에서 잘라낸다 자 우리가 뭐 매경주 내용이 있어요 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항상 이 불안한 인기마들 자르고 들어가죠 뭐 대권과도 예스킨 늘푸른짱 탐나여걸 엑셀런트 가드 거기에 점프점프 자 우라노스 용왕 스프린트 거기에 또 이 케이윤지라든지 골드자블란이 더 너나 인기마였던 이 금비까지도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가는데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편성이 안 맞거나 조교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받쳐주거나 자 9번 스피더가 빠지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아주 따끈따끈한 배당을 좀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번 1300은 절대적으로 중고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왕이면 한방의 결과로 1300m 월말경주 아주 초반부터 종지부를 찍고 한번 들어가는 욕심이 나는 A급 승부처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가 1,300m이기 때문에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도 많고요 또 실전을 적응을 해나가면서 걸음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신의 마필들도 섞여있다 자 요번 경주는 1번 성은여제부터 13번 한라불패까지 누가 들어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이 서있죠 그 축이 누구냐 11번 라스트 러브가 이번 경주 강력한 배팅의 축입니다 문세형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49조 지용철 마방에서 요번 경주 문세형기수를 기승시켰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문세형기수를 기승시켜서 우승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다분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11번 라스트 러브 같은 경우에 우승 데뷔 전 당시 우승 그리고 직전 경주 입상 요번 경주 또 우승을 하면서 4군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라스트 러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라스트 러브를 넣고 어떠한 마필을 우리가 때리고 가서 어떠한 마필을 노리고 가서 배당으로 잡아먹느냐 이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강축에 붙여서 한방으로 때리먹는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1번 성은여재도 있고요 더군다나 3번 오뚜기처럼 그리고 9번 뭐 제뉴얼이퀸 12번 두솔장군 이런 마필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자 필봉이는 이번 경주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인기 마필들도 불안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오히려 조교 때 완벽하게 지금 조시가 나서 완벽하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찾아왔죠 이런 경주에 곧바로 승부를 해서 강축에 붙여서 때리먹을 수 있는 마필 축에 붙여서 배당으로 때리먹을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숨어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자신있게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가 이번 7경주 엑스파일 승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엑스파일 승부 이번 7경주는 축에 붙여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팬 여러분 무리수를 던지지 않습니다 한 방으로 깔끔한 한 방 방어막고 필요 없습니다 깔끔한 한 방으로 제대로 된 승부 한번 때려먹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바로 돈이 돼요 배당에 상관없이 10배면 어떻습니까 20배면 어떻구요 또 10배가 안나와서 5,6배가 나오면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막권이 몇 장이 들어갔느냐 이 싸움이죠 승부 한번 제대로 보면 이번 7경주에서 팬 여러분들 정말 환상적인 환수자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필명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난주 3월 4주차 경마에서도 필봉이는 열심히 했구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자 이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간 경주에서 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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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더더욱 아쉬이 많이 남았던 지난 3월 4주차 경마였는데 그래도 A급 승부 때려드렸던 대함정의 7,6,5볼트가 17.9배로 깔끔하게 적중히 만들어줬기 때문에 필봉이는 다행히 감사의 마음을 표했구요 또 제주의 경마에서도 한방막권 깔끔한 원틀막권이었습니다 좌찬성의 삼국지 한방 오로지 한방 제주 경마에서도 오로지 한방 32.6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수하부 커튜시의 하만생이 자 수하부 커튜시의 하만생이 같은 경우엔 70배가 나왔는데 요것도 필봉이가 때려드렸는데 쌍승식은 틀렸어요 복승식만 27.7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하부 커튜시의 하만생이 하만생이를 놓고 수하부 커튜시를 때렸기 때문에 쌍승식은 틀렸습니다만 27.7배를 맞추면서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만들었던 필봉이 아닙니까 자 지난주에 금토일 합해서 전부 16개의 경주가 적중이 됐네요 그런데 중배당 저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섞여있는 그러한 하루였기 때문에 한주였기 때문에 만족하진 않지만 적중된 내용 자체는 만족하지 않지만 고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주에는 고배당 한번 또 노려볼 만한 경주가 있으니까 고배당도 고배당까지도 선정해서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자 이번 7경주만큼은 배당에 상관없이 X파일 승부로 제대로 될 한방 맞건 제대로 때려먹 제대로 때려먹겠다 바로 11번 라스트러브라는 강력한 축에 붙여서 한방 맞건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찍어먹기의 진수 한 번 더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경주는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자 6경주 7경주 연속해서 지금 승부경주가 이어졌죠 6경주에서 한구라 또 7경주에서 또 한구라 그렇게 하면은 오늘 거의 뭐 상황은 이제 6경주 7경주에서 상황이 나는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8경주에서 한 번 더 먹어야죠 자 경주는 많이 먹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먹어야 되는데 이번 8경주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능력 맞필들이 지금 그 접전 경주가 아닌가 싶어지는데 먼저 4번 당대전승 능력상 한수 위에 있죠 기타 다른 맞필들 출전하고 있는 맞필들보다 한수 위에 능력이라면은 당대전승은 뭐 우승이 유력이 된다 더군다나 4번 게이트에 올라섰고 또 직전 경주 원더데이 아 원더데이 마이티마마 거기에 뭐 원티도 업혀 요러한 맞필들하고의 그 대결이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일보배에서 그런데 4차 자 이번에 문세용 기수로 기승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마방에서 또한 승부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4번 당대전승은 뭐 추구로 인정원을 해야 되겠고 후차권 싸움에서는 홀짝 같아요 이번 경주가 9번 3호국이냐 2번 놀부만세냐 홀이냐 짝이냐인데 여기서 선택만 우리가 잘하면 되겠죠 당대전승을 놓고 2번으로 때릴 것이냐 9번으로 때릴 것이냐 자 우리 김준희 의원은 어떤 맞필이 더 좋아 보였어요 네 이제 경마를 다가감에 있어서 자 이거는 아마 100만원짜리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 여러분들이 꼭 체킹을 잘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산이든 서울이든 맥용주에 다 내용이 있죠 자 뭐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대권과도 뭐 예스킨 늘푸른짱 거기에 뭐 탐나역을 거기에 또 엑셀런트 가드 점프점프 우라노스 거기에 또 용왕 스프린트 뭐 케이윤인지 골드자블라니 금비 당일날 뭐 배당판에 빵꾸가 나고 한장을 하는 바람을 부는 요런 불안한 인기마들입니다 다 잘라드립니다 금비까지도 잘라서 들었던 건 뭐 UCC에서 다 자세하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팬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1400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1400이 은근히 재밌습니다 문소영 기수에 붙여서 누가 누구를 때려먹느냐 요거 싸움인데 상당히 이제 제가 왜 재밌게 보냐면 9번 3호곡이 채원준 기수가 지금 2번 연속 끌어올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3번 연속 입상권을 끌어올리고 난 이후에 직전이 3차가 올라왔기 때문에 범연위로 안장이 더더욱 강력하게 바뀌다 보니까 많이 팔리죠 근데 이번에는 안된다 그거는 이제 왜 안된다냐면요 이번에 뚝심발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나스텔로브하고 병합 훈련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분명한 건 그래서 오랜 시간을 또 같이 못되고 이거는 뭐 채변명 기수가 올라서면서 거품이 요런건 낀거죠 그래서 9번 3호곡은 오늘 뒤에서 붙는 순간에 또한 3호곡보다 훨씬 더 마피 컨디션이 좋고 거기에 또 조교가 잘된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9번 3호곡은 팔리던 말던 그냥 가감하게 팬들 여러분들이 예상지 그냥 사인펜으로 줄 그시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4구 5만원이 한 3, 4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3, 4배짜리를 지우고 그 더 높은 배당 뭐 10배 20배 30배 그런거 한번 제대로 잘 때리면 어떤 결과 나옵니까 2번 한판으로도 토요일날 경마를 완전히 후반부에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3호곡 요거는 가감하게 좀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의 정의 좀 잘하셔가지고 꼭 항구를 하시길 바라십시오 네 자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호리냐 짜이냐 하고 제가 했는데 3호곡을 자르게 되면 딱 한방 남네요 놀부만세 그럼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또 필봉이는 놀부만세를 이번 경주 조금 약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주 또 필봉이가 놀부만세를 잘라드리면 백억이 쪽으로 한방 붙여서 중배당으로 한번 때려볼까 그런 욕심도 욕심도 생기고 있죠 자 8경주 이번 경주는요 놀부만세와 사모곡 그리고 8번 백억이까지 3마리의 마피를 가지고 강축에 붙여서 어떤 마피를 노리고 들어가느냐는 현장에서 한 번 더 마피를 컨디션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2번 놀부만세나 9번 사모곡이 워낙 능력이 있는 마피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장 컨디션 중에서 3마리 중에 2번 8번 9번 중에 가장 상태좋은 마피를 강축에 4번 당대전승에 붙여서 한방으로 한 번 때려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국사사고 1700미터 별전경주 우리 김준위원의 메인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구경주에서는 어떠한 배당으로 또 때리고 들어가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토요일날에 또 잘 자신있게 붙어보는 메인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말경마를 맞으론에서 은근히 이변을 영출시켜줄 수 있는 북병 세력들도 많은 반면에 어설프게 레이스가 연결이 되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인기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700미터 레이스가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팬들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승부를 들어갈 때 항상 인기마를 좀 기류하고 들어갑니다 또 인기마가 조교장에서 좀 마필이 별 볼일이 없거나 또는 다듬는 것 자체가 좀 미안성이거나 아니면 편성이 안 맞으면 아예 그냥 인기마를 꺾고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저배당에 전부 다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경마는요 저배당 승부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이 저배당은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판을 맞추고 열한 번째 틀리면 게임은 끝나는 게 그냥 한 방에 골러 가는 게 경마예요 그러면 경마는 어떻게 적중이 나가야 됩니까 분명한 건 10배가 됐던 20배가 됐던 50배가 됐던 100배가 됐던 많이 맞춰야 되고요 또한 결정적인 찬스가 왔었을 때 그 찬스를 잘 살리는 자가 진정한 위너가 되는 것이고 자 죽어라 결심과 후회만 반복하는 소심한 여러분 저배당 승부는 절대 김준희는 하지 않습니다 자 잘하지 못하도요 우리가 그 기회가 오면 그 찬스를 잘 살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노리고 싶은 배당을 갖다가 노려되는 게 저는 경마의 배팅의 정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인기말 하나 가감하게 또 잘라드리겠습니다 자 3번 기고만장은 토시코 기수가 1700에서 말을 너무나 잘 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김혜선 기수가 올라섬에서 많은 인기를 보입니다 하지만 기고만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팔뚝인과 제어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소유가 늘어납니다 근데 김혜선이는 여성기수이기 때문에 이런 기승수를 갖다가 보여주질 못해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컨디션이 그렇게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3번 기고만장에 대해서는 당일 배당판에서 바람이 불 겁니다 조교로는 절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3번 기고만장은 가감하게 잘라내고 1700미터 올라있어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린 우리의 초강의 다코스 승부마가 입상권 한자리 인기맛 깨고 올라서면 아주 작살이 납니다 배당잡을 찬스죠 지난주에 아까비성의 레이스들이 많아서 배당을 확실하게 때려주지 못했는데 이번 월말에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쪽에서도 확실하게 배당 승부가 무엇인지 본때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경주 김준현의 A급 메인 승부경주에 이어서 이번 10경주는 또 필봉의 A급 승부경주가 이어지고 있죠 자 6경주 7경주 그리고 9경주 10경주 4개의 경주가 승부경주가 연속해서 붙어나가는데 이번 10경주 국산 상권 1700으로 펼쳐지고 있는 경주인데 자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필봉의 특급 관리마가 있죠 그래서 X파일로 한 번 더 노리고 갑니다 지금 요마필 나올 때 필봉이가 세 번 추천드렸는데 세 번 다 지금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필봉이 아주 강력하게 한 번 더 놓고 때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10경주 정말 필봉이를 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 이번 경주 필봉이가 A급으로 노리고 있는데 제가 공개할게요 팬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덴징셀리 덴징셀리 나왔을 때 필봉이가 언제부터 제가 노래를 불렀느냐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 1월 29일날 덴징셀리 상영이가 기승을 했을 때부터 필봉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조교 때 완전히 마필이 미쳐있다 노려야 됩니다 강력하게 때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덴징셀리를 놓고 때렸는데 사착이었죠 그리고 2월 26일 경주에서는요 또 한 번 한성열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필봉이가 또 한 번 거품을 물었어요 엑스파일로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삼천만 딱 갖다 대고 승부를 안 했죠 직전 경주 어땠습니까 덴징셀리 긴기배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 타이밍이다 왜 승부 타이밍이었느냐 47점 황영원 조교사가 긴기배 기수를 기승시켜서 배당으로 무지무지하게 때려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승부를 47점 황영원 조교사 마방에서 긴기배 기수가 승부를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 이번엔 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찬스로구나 필봉이 타이밍을 잡았는데 긴기배 기수가 외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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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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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착수권에 만족하는 걸음만 보여주고 말았다는 얘기죠 승부를 안했습니다 자 필봉이가 왜 소개했겠습니까 팬 여러분들에게 지난 1월 29일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을 왜 소개했겠습니까 덴징셀리가 완전히 마필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번 덴징셀리 한 번 더 때려야죠 우리가 세 번을 덴징셀리에게 쫓아다니면서 말밥을 줬죠 팬 여러분들 말밥을 줬을 때는 준 만큼 말밥을 줬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말밥을 줬기 때문에 말밥 준 그 가격을 값어치를 분명히 해줘야 되죠 덴징셀리 한 번 더 말밥 주고 말밥 준 그 값어치를 뽑아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승부예요 너무 좋죠 완벽하게 승부조개로 일관해 왔는데 마필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무슨 뭐 뱀갈아 먹인 것 같아요 산삼에다가 뱀갈아 해갖고 섞여서 사료에다 먹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차있죠 자 3번 덴징셀리 한 번 더 세게 보겠고요 그리고 인기를 얻는 세력들 중에 10번 짝꿍 그리고 여기에 8번 엘리트 클래스 7번 솔메이트 요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자 덴징셀리에 붙여서 인기만 붙이면 배당 한 10배에서 20배 많게는 30배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인기마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요 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마필에 지니고 있는 고유 능력이 있는데 요번교주 안 팔리는 마필 있죠 저평가되고 있는 마필 그래서 필봉이는 요번교주 세게 제대로 된 승부로 한번 때려볼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 덴징셀리에 붙여서 비인기마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고배당입니다 중배당 고배당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이번 식병주 오늘은 네번째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꼭 덴징셀리가 선전해주길 기원해봐야 되겠죠 후차권은요 최대한 압축되는 구멍으로 필봉이가 현장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아직 경주가 시작이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덴징셀리에 붙여서 일단 인기권 마필들 인정을 하고 가면서 더더욱 조교 때 좋은 모습 그리고 마피의 능력은 되는데 안 팔리고 있는 복병마필까지 노림수를 주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경주 이번 10경주는 오늘 월말 경주인 토요경마에서 3월달을 완벽하게 상황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승부처로 초A급 특A급 승부처로 삼았으니까요 자 10경주는 필봉이와 함께 꼭 항구라 하시길 당분 말씀드립니다 자 11경주 국산 2군 1900m 경주입니다 이번 그 11경주는 대박 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경주 시간이 되겠죠 자 1번 스페셜윈 2번 라온스피드 5번 소백령 그리고 외곽게이트에는 10번 남촌의 축제와 11번 혈망봉 까지 모두의 마필이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경주 편성기라고 보여지는데 추군이 있죠 1번 스페셜윈 만난 상대들도 한수 아래입니다 그리고 신영철 이수가 2012년도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잘 타줍니까 열심히 타기 때문에 또 되는 마필 얻어 타는 거 아니에요 스페셜윈은 축이다 자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데 2번 5번 10번 11번 자 이 4마리 마필 중에서 그래도 이번 경주 데뷔한 조혁기 때문에 모습에서는 이 마필은 꼭 우리가 관심을 갖자 어떤 마필이 있어요 네 제가 이번 1900m 레이스에서 분명히 본예상이나 한장에서는 마반을 대략 조합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번 1900m 에서는 이거보다 팬들 여러분들 뭐 그냥 당일날 한장에서 베팅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그 환급된 금액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나름 이제 경마를 갖다가 다가가는 이 가정도 아름다우면 너무나 이쁘겠죠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이 한장에 가 있으면요 항상 이 저배당에 막 그 배당판 보시고 막 한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경마가 항상 저배당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다 10배당도 나오고 20배당도 나오고 50배당도 나오고 100배당도 나오는 게 경마입니다 항상 뭐 2배 3배만 펼쳐지는 게 경마가 아니다라는 거 팬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100만원짜리 소스입니다 이런 게 소스라기보다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100만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소스 정보 1번 2번 조경호 기사 신영철 기소 게이트 1,2번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조교로도 인정 못해요 두 마리가 뭐 조시가 시빠리가 났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게이트 1,2번에 가 있으니까 신영철 기소니까 조경호 기소니까 뭐 연대가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이 완성도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번 2번이 아마 당일날 배당판에 빵구나요 빵구나도 팬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1번 2번은 가감하게 휴지통에 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맛본 조합만 잘하면 배당 잡을 길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11경주는 한방의 결과 이왕이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구라 후반부의 종지부를 제대로 찍고 한구라 하시길 바라요 자 11경주 매일 주천경주 시간에 또 우리 김준현이 1번 스페셜윈과 2번 라우스피드 최저 배당은 관심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 고민되네요 자 팬 여러분 1번 스페셜윈 2번 라우스피드 분명한 것은 최저 배당입니다 자 국산만 2군 경주의 최저 배당이면 마필의 능력을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는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1번 1번 2번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세력으로서는 11번 혈망몽이 있죠 근데 또 게이트가 이 마필도 항상 끝번호를 신청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게이트인 11번 게이트 10번 남춘의 축제도 될 듯 될 듯 지금 꿈틀꿈틀 되고는 있는데 결정적이 결정적이 부족한 요러한 모습 자 여분 경주가 지금 까다롭죠 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분 경주 가장 자신있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라운스피드가 아니라요 또 1번 스페셜윈은 축으로 인정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번 스페셜윈을 축으로 공략을 하면서 자 2번 라운스피드는 사실 배당 메리트가 없죠 요런 경주에 배당 메리트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한 방만 때리고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저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2번 라운스피드는 배당 쪽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마필입니다 버리고 가기도 상당히 찝찝한 마필이죠 본전 방어 2번 라운스피드는 방어용 마권이지 때릴 수 있는 승부 마권은 아니다 그럼 승부 마권이 누구냐 바로 10번 남촌의 축제가 승부 마권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마필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가 왔는데 이미 연말이 지나면서부터 마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말이 지나면서부터 마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직전 경주 조인공 기수가 세게 승부했으면 요 마필 못 왔어도 3차까지 왔죠 그리고 2차까지도 술을 올 뻔했던 그러한 여력을 남긴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직전보다 상태가 더 좋다 그래서 10번 남촌의 축제를 세게 주체를 드리면서 요번 11경주를 정리하겠는데요 1번 10번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봅니다 1번 스페셜 윈이 부러지면서 2번 라운스피드와 10번 남촌의 축제가 들어오면 배당이 조금 더 나와주겠죠 자 2번 라운스피드는 본전방어 막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번 2번 쪽에 본전방어가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1번 2번 10번 산복승식 엮어보셔도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마치 가실 겁니다 자 마지막 경주 12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국선사건 1400미터 별정경주가 되겠고요 안말들간의 경주 편성인데 8마리의 마필이 출전하면서 초촐하게 레이스가 진행이 되죠 마필의 그 능력상 우열이 드러나 있는데 4번 리슨트하이 5번 도도공주 거기에 2번 포티파이와 6번 엑스파일이 도전하는 형성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경주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4번 리슨트하이도 대가리 5번 도도공주도 대가리입니다 대가리까지 됐는데 4도 대가리 5도 대가리 이건 뭐 누가 머리치고도 상관없습니다 4번 리슨트하이는 데뷔한 이후에 4전 4번을 뛰면서 우승 2번 준우승 2번을 차지한 능력 마필이고요 또 5번 도도공주는 연속 우승을 차지하다가 직전 경주 한 번 부러졌는데 요번에는 서륙전에 나서고 있는 5번 도도공주 그러면 4번 5번 싸움 속에 과연 끼어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요 2번 포티파이가 지금 팔릴 거고요 6번 엑스파일이 지금 팔리겠지만 4번과 5번의 마필의 능력을 뛰어넘기는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 2번 경주도 4번 5번 그냥 한방막권입니다 마지막 경주에 배당 없어요 배당 없지만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점 배당이라고 해도 한 3배 나오겠죠 하지만 3배의 목숨 걸 이유는 없다 필봉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4번 5번은 그냥 인정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4번 5번 말고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어떤 마필이 좋아요 네 이제 감량 이점을 갖고 있는 7번 희망 연출이 예전의 희망 연출이 아닙니다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선입도 되고 취입도 되고 더군가 이제 결정적으로 최근 직전에 이제 유유자승이 이 레이스를 갖다가 팬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유자승은 조시가 시빨이가 났기 때문에 한참 동안을 기복을 보이다가 대가리 깠어요 그런데 유유자승한테 조금 덜미가 잡히면서 얘가 이제 아쉽게 삼착을 한 거고 당시에 유유자승이 없었으면 초원의 아침하고 거의 땡땡이었습니다 초원의 아침하고 또 마신 차이도 없이 앞값이 삼착인데 오늘 감량 이점이 있어요 분명 조시가 얘는 났습니다 도나 채칭마지만 바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이역기수가 또 강단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역기수 제가 최근에 말타는 스타일을 보니까 선행만은 분명히 잘 타요 근데 선행만은 감량 이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선행만 특히 이역기수가 최근에 끌고 올라오는 스타일을 보면 삼사코너 이외에 무빙을 잘해요 그거는 이 보통내기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따라하기가 힘든 기승술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이런 기승술을 배웠는지는 몰라봐도 자 7번 희망연출은 간만에 또 대능기술이 탔고 그런데 감량도 50이면 오늘 같은 날 이게 무빙이 제대로 한번 돼버리면 이거 조시빨 먹으면 난리나죠 체대다쿠스 이역기수의 7번 희망연출 희망연출 자 경마라는 게 그렇죠 절대는 없습니다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서 배당을 터뜨려도 할 말이 없는 게 경마예요 경마는 또 절대가 없고 경주가 뛰기 전까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정답이 없죠 이번 경주의 7번 희망연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죠 됩니다 출전할 때는 승부를 하기 위해서 나왔겠죠 들러리 쓰려고 나온 건 아니죠 하지만 마필의 기본 보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4번 리슨타이와 5번 도도공주가 승부의지 즉 마방에서 승부 안 하려고 맘먹고 있고 또 말이 타다가 변수가 생기죠 지수가 낙말한다거나 말다리가 부러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경우 경우 외적인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4번은 뭐 땡땡땡두서 끝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근데 7번 희망연출 너무나 상태가 좋고 감량이 좋다라고 우리 김준현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차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4번 리슨타이와 5번 도도공주에 붙여서 7번 희망연출을 마지막 경주에 3복승식 노리는 것도 괜찮은 배팅연략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치게 됐는데요 자 토요일 경마 월말 경주답게 좀 짠짠하게 짜여져 있죠 하지만 풀다 보니까 우리 팬여러분들도 팬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 저배당 경주도 많이 있구나 인기마 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가 많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인기마 경주는 인기마 경주대로 또 인정하고 가고요 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중고배당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주에서는 배당 회사가 노림수를 주면서 심한 번 실어볼 수 있는 승부처로 저희들이 때리겠습니다 자 월말 경주 대박 오늘 경마에 김준희 의원과 필봉이가 팬 여러분 곁에서 힘을 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으니까요 저희들과 함께 3월 월말 경주의 휘날레를 멋지게 장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일회경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